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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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황스럽다 모르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공을 던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황스럽다 공을 돌려주는데 자꾸 다시 돌려준다 하하하하 근데 재밌다 하하하하 당황스럽다 저거 내 공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제 달라고 해야 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황스럽다 2시간 30분째다 하하하하 저기요 그거 제 공인데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당황스럽다 내 공이 아니다 하하하하 저기요 여기 당황스럽다 또 시작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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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공을 가지고 캐치볼을 하고 있다 하하하하 당황스럽다 하하하하 예 당황스럽다 이런 컨셉의 코너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당황스럽다 코너 재밌습니까? 예 대박 날 것 같아요? 예 당황스럽다 이럴 줄 아 쓰면 나도 껴달라고 그럴걸 하하 하하 아이고 이놈들 봐봐 이거 아이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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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하하하 이놈의 자식들 학생놈들이 말이야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 당황스럽다 아직 1분 남았다 하하하하 말 길게 해서 9시까지 보태야지 오늘 뭔 날인지 몰라? 덥고 습하고 찝찝하고 9시 9시 넘었잖아 9시 당황스럽다 난 학부모다 아 저기요 예? 저 학부모에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교무실 어디에요? 저쪽입니다 아 당황스럽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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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안 봐도 뻔해 이거 생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가방 봐봐 뭐 담배 나오겠지 담배 학생놈이 담배 야한잡지 학생놈이 야한잡지 가지고 다니게 돼있나? 당황스럽다 저거 내 가방이다 아 이 가방 제꺼 아니에요 이거 니꺼 아니야? 아 제꺼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네 이거 뭐야 너 일어나 당황스럽다 내 딸이다 어떡하지? 아 일단 엎드려 학생이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어? 아주 그냥 어 왜 벌써 가세요? 아 일이 있어서 가볼라고요? 아 예 당황스럽다 학교를 잘못 찾아왔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너는 친구가 어? 감싸줄 줄 알아야지 친구를 조금 어? 당황스럽다 오늘은 개교 기념일이다 뭐하는거지?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아 세이 당 유 세이 황 당 당 당황스럽다 진짜 따라할 줄 몰랐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다음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예 아 이 집 광어가 진짜 맛있네요 아 예 광어 대자리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예 당황스럽다 여기 삼겹삽집이다 광어 어디서 났지? 사왔나? 저희 사장님 네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네 뭘로 드릴까요? 당황스럽다 알바가 술을 먹고 있다 야 인마 너 사장이 일하고 있는데 알바가 술을 먹어? 설거지 안 해? 응? 당황스럽다 내가 사장이다 삼겹살집 사장이 왜 사장 행세를 하지? 저기요 예? 광어 안 주세요 아 당황스럽다 진짜 사와야 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아우 야 근데 얼마 만이야 졸업하고 아 그러니까 야 니네는 동창회를 해야 봐? 어 얘들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당황스럽다 우린 남고다 오 야 그래 야 왜 이렇게 이뻐졌어 한 잔 해 야 한 잔 먹어 당황스럽다 내가 선생님인데 왜 애들이 말을 가지? 나 담임 선생님이잖아 와아아아 당황스럽다 소로 인사해 이쪽은 승빈이 이쪽은 소라씨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당황스럽다 내가 주선자다 이쁘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소라씨 우리 승빈이는 10살 때 미국 건너가서 하버드대 나오고 그리고 S전자 연구원을 일한지 한 10년 됐어요 진짜요? 당황스럽다 다 틀렸다 둘이 잘해봐 들어가세요 운동하시나봐요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뭐 그냥 요정도? 우와 당황스럽다 너무 부럽다 뭐하세요? 추워가지고요 아 추워가지고? 주문할까요? 아 네네네 여기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저 늘 먹던거 아시죠? 그걸로 주세요 당황스럽다 오늘 오픈했다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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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이 내 팝콘을 먹고 있다 저기요 이거 제꺼예요 어? 어? 내꺼 왜겠네 죄송합니다 뭐야 응? 아유 진짜 영화라서 예의 없이 누구야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당황스럽다 내 뱃소리다 아 영화 재밌겠다 그치? 아 재밌겠다 전화를 안 봐도 어?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내 여자친구가 모르는 남자녀 영화를 보고 있다 저기요 네? 제자리에요 아 죄송합니다 뭐야 전화 안 봐도 왜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정확해가지고 당황스럽다 둘 다 내 남자친구다 자기랑 오랜만에 이렇게 손잡고 영화 보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내 손? 당황스럽다 이거 내 발이다 어? 아 뭐야 저기요 이거 진짜 발이에요 아 뭐예요 발을 집어넣어요 더워서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왜 발을 만져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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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다 아직 영화 시작 안 했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어 이 집 잘하네 저기요 국밥 하나 더 드세요 당황스럽다 여긴 경찰서다 야 어디서 국밥 타령이야 야 똑바로 앉아 어? 아이 죄송합니다 떼주시기 똑바로 대답해 아 이름? 정승빈이요 정승빈 나이 28이요 당황스럽다 게임을 하고 있다 아 좀 어 어 어 그런데 거기서 뭐 했어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똑바로 대답 안 해 당황스럽다 범인들끼리 취조 놀이를 하고 있다 야 뭐해 뭐해 남아보고 게임이 나가고 이것들이 장난하나 아 진짜 야 이름 성중근요 주소 여의도둥 18번지요 당황스럽다 내 남편이다 여기서 뭐해 이와상아 날아 임마 내가 임마 그 사장이랑 어저 때도 같이 밥 먹고 사하나 간 거 다 했어 당황스럽다 내가 서장이다 당황스럽다 이 집 안주가 진짜 맛있어 이모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당황스럽다 나도 손님이다 저 여기 손님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야 니들 안 마셔 나만 취하고 진짜 오늘 끝까지 다 취하는 거야 진짜 마셔 당황스럽다 이거 물이다 야 너 왜 취한 거야 야 근데 저 여자 이쁘지 않아 아 번호 딸까 야 너 여자친구 있잖아 완전 쓰레기네 야 내가 갔다 올게 당황스럽다 얜 유부남이다 야 앉아 앉아 아 그나저나 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하여튼 막내가 맨날 늦어 아 죄송합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게 왔으니까 벌주로 폭탄주 앉아 한잔해 한잔해 당황스럽다 난 대리기사다 당황스럽다 오 집 진짜 좋다 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너도 내 집 드릴 때 왔었잖아 아 자 선물 스탠드 당황스럽다 집 드릴 때 내가 선물로 줬던 거다 오 고마워 이거 안방에 좀 놔 줄래 아 그럴까 당황스럽다 여기 원룸이다 그냥 떠넣지 뭐 어 그래 그래 야 니네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지? 응 잠깐만 기다려봐 아휴 짜잔 아이고 아이고 야 내가 니네 주려고 몸에 좋은 걸로만 넣었어 얼른 먹어 아 우와 당황스럽다 몸에 좋은 아령이 들어있다 여기 줄넘기랑 비타민도 들어있네 야 이건 먹을 수 있겠다 야 우리 다 같이 짠하자 그래 짠 당황스럽다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당황스럽다 아 여기 음식 맛이 왜 이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당황스럽다 여기 장례시장이다 저기 뭐 육개장이 맛이 좀 그러신가요? 육개장이요 아이고 당황스럽다 축 결혼이라고 써놨다 그럼 뭐야 아이고 누님 곱던 누님이 어떻게 벌써 아이고 누님 당황스럽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이고 누님 아빠 비행기 타고 오느라 늦어서 미안해 아빠 아빠 당황스럽다 나 외동 아들이다 아이고 우리 처음 보는 동생 미안해 오빠 아이고 저기 당신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버지 살아 생조로는 콧백에다 미순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당황스럽다 나 상조회사 직원이다 당황스럽다 염색 끝났습니다 색깔 너무 잘 나오셨어요 당황스럽다 나 내일 입대한다 이 머리 뭐지? 아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 고객님 네 머리 대칭이 하나도 안 맞네 어디서 자르셨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당황스럽다 이 사람한테 잘랐다 제가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예예 저기요 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 저 이거 보시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당황스럽다 배달 잡지를 줬다 이야 아구찜이 머리가 잘 되네 다 잘랐으니까 세팅해드릴게요 네 오우 볼륨이 너무 잘 나온다 당황스럽다 코드가 뽑혀있다 야 너는 놀지 말고 머리카락이라 좀 쓸어 당황스럽다 나 원장이다 당황스럽다 자 그럼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당황스럽다 나도 학생이다 아 왜 놀려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오늘 전학생 애드 아 이제 오우 예쁘다 예쁘다 당황스럽다 나 전학 온 지 3개월 됐다 지각했는데 너 지각했어? 빨리 안 들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성적 나온거 알지 아 정승빈 나와 네 너 요즘에 성적이 왜 이렇게 안올라? 저번부터 계속 성적이 안올라 당황스럽다 나 100점 맞았다 아 저 100점이에요 아 그래서 안오는거야? 네 잘했어 앉아 앉아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쪽지시험 아 시험이 뒤로 넘겨 맨날 봐 이거 진짜 야 나 한번 보여줘 안돼 빨리 보여줘 아이씨 당황스럽다 내 이름을 뺏겼었다 당황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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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자 근육 느끼면서 자 하나 둘 자 하나 더 하나 더 당황스럽다 내가 트레이너다 회원님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장난치고 진짜 얼굴 부은거 봐봐 어제 술 먹었죠? 술 먹지 말라니까 당황스럽다 둘이 같이 마셨다 자 어쨌든 운동합시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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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다 아무도 안 쳐다본다 쪼 쪼 쪼 어때요? 어우 만져봐요 이야 이거 어때요? 이야 저기 저기 죄송한데 운동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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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가? 이렇게? 당황스럽다 진짜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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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우리밖에 없어 왠 줄 알아? 내가 자기를 위해서 통째로 빌렸어 진짜 오빠 대박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그냥 손님이 없는 거다 저기요 주문할게요 네 이걸로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네 진짜 좋다 좋지?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캐러멜라이징한 어니언을 트러플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스위스 현지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여기 한정식집이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음 어 뭐지? 오빠 이 반지 뭐야? 당황스럽다 내가 안 넣었다 당황스럽다 저거 내 반지다 아 내 결혼 반지인데 언제 들어갔지? 내가 이벤트 준비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소라야? 당황스럽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다 당황스럽다 저 이번에 내려요 아 당황스럽다 여기 비행기다 저기요 내리시면 큰일나요 아 그래요? 큰일날 뻔했네 저기요 여기 커피 한잔 주세요 당황스럽다 제 승무원 막내다? 야 너 거기서 뭐해 가서 일 안해? 아 죄송합니다 뭐야 Excuse me Would you like juice or tea? 당황스럽다 나 한국 사람이다 냉수나 한잔 주죠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비행 되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행기 기장 장기영입니다 오늘 이 비행기는 서울을 출발하여 약 12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황스럽다 이거 제주도 여행이다 어? 나 잘못 탔네? 당황스럽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황스럽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사랑하는 아 얘들아 진짜 고마워 당황스럽다 입냄사가 너무 심하다 왜냐 아 생일 축하해 당황스럽다. 내가 소라 남자친구다. 뭐야? 너 왜 그래? 이거 뭐야? 같이 입어. 야, 다들 와 있었네? 야, 너 하다하다 소라 생일에 두느냐? 진짜 뭐하는 애야? 당황스럽네. 나 소라 엄마다. 당황스럽다. 여기 카페 분위기 진짜 좋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커피숍이 진짜 유명하던데? 네, 여기 사장님께서 아시아 최초 바리스타 챔피언이십니다. 젊으신데 능력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당황스럽다. 사장이 지 자랑을 하고 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자기가 영화 보여줬으니까 커피는 내가 샀게. 당황스럽다. 영화 나랑 안 봤다. 누구랑 하는 거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 그래? 캬라멜 마케아또 우유 조금 넣고 에스프레소 반사 추가해서 드리즈를 많이 해서 주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조금 추가해서 주시고 클래식 레드벨벳 케이크 하나랑 까망배라 치즈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스럽다. 하나도 못 외웠다. 아, 대충해서 줘야겠다. 아, 너무 예쁘다. 이야. 너무 예쁘다, 진짜. 당황스럽다. 지 얼굴 찍고 있다. 나 너무 예쁘다. 당황스럽다. 큰엄마, 저희 왔어요. 아, 어서와요. 큰엄마, 잘 지내셨어요? 아, 어머. 너는 어쩜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니. 당황스럽다. 나 싹 뜯어 고쳤다. 아, 그렇죠? 예, 예. 앉아, 앉아. 배고프지? 아, 배고파요. 이게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우와. 내가 이 전부 치느라 한숨도 못 잤어. 아, 진짜요? 당황스럽다. 음식에 바코드가 붙어있다. 맛 싫을 수밖에 없네요. 맛있겠다. 어서 먹어. 아이고, 다들 화이소있네. 어머, 오랜만이네. 아휴, 명절때나 얼굴 보지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당황스럽다. 내 와이프다. 뭔 소리야. 장 봐왔잖아, 봐도.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너무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다 컸네, 다 컸어. 아, 저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예뻐했던 소라. 소라. 당황스럽다. 집을 잘못 찾았다. 당황스럽다. 자, 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당황스럽다. 이 사람 날마다 온다. 저기요, 사과 하나 주세요. 아유, 예, 예. 아유, 자주 오니까 내가 사과 두 개면 서비스로 그냥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다. 이 사람도 손님이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수박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 수박은 소리를 들어봐야 돼. 당황스럽다. 소리가 다 똑같다. 요 놈이 맛있네요. 요거요거. 요걸로 주세요, 요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 또 왔네. 아, 뭐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당황스럽다. 나 수박 사러 왔다. 당황스럽다. 나 수박 사러 왔다. 아, 나온다. 나오다. 아, 왜. 왔다, 오빠. 아, 오빠. 당황스럽다. 내가 연예인이다? 야, 매니저. 뭐해? 죄송합니다. 뭐하는 거야? 저 방주호는 오늘부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황스럽다 얘 어제 데뷔했다 팬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울지마 울지마 당황스럽다 얘 폰 게임하고 있다 방주호 씨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 방탄 귀국했다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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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다 선생님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2여 3여 당황스럽다 여기 치과다 놓아보실게요 석션 당황스럽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분 입 헹구실게요 당황스럽다 이거 소주다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러세요 자 해보세요 환자분 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썩어요 당황스럽다 치과 의사 이가 다 썩어 있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여기가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 아 그래 죽이네 아이고 어서들 와요 아지매 이거 먹으려고 부산에서 와 심이대 당황스럽다 여기 부산이다 아 뭘로 드릴까 뭘로 드릴까 저희 요거랑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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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것도 주세요 당황스럽다 공기밥만 4개 시켰다 아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예예 맛없으면 죽어 사장님 여기 맥주도 주세요 맥주 이런 쓰글놈이 니가 갖다 처먹어 이놈아 나 이 할머니 욕 들으려고 온다니까 아 그래? 당황스럽다 욕 처음 해봤다 아유 자 이거 서비스 아유 괜찮아요 아유 절대 처먹어 아들 같아서 그래 당황스럽다 나 진짜 아들이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와 밖에 나오니까 공기 진짜 좋다 자기야 자기도 숨 들이마셔봐봐 와 당황스럽다 얘 발냄새 올라온다 아유 좋다 좋지 우와 저 두 분 금술 진짜 좋으시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예쁘게 살자 그러자 당황스럽다 우리 불륜이다 아아 성년사 젊은 것들 없는 데로 갑시다 어 뭐야 뭐야 자기야 배고프지 내가 도시락 싸왔다 이야 아 그냥 이것저것 골고루 썼어 이야 밥만 골고루 싸왔다 이야 어 왜 이렇게 춥지? 우리 텐트 칠까? 텐트? 텐트 걱정하지마 오빠가 쳐줄게 텐트 오빠가 엄청 잘 치는 거 알지? 군대 했을 때 막상 오빠가 다쳤어 텐트 오빠가 쳤 테니까 걱정하지마 아 진짜? 어 당황스럽다 이거 원터치 텐트다 당황스럽다 자 어머니 어떻게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어우 짜 넌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니? 안 먹어 당황스럽다 다 드셨다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는 안 가질 거야?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애가 다섯이다 저희 애가 다섯이다 어디서 말대꾸야? 얘 너는 너희 엄마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당황스럽다 우리 엄마다 엄마 엄마가 걸어주자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들 어디 있어? 할머니 당황스럽다 나 진짜 강아지 찾은 거다 봄비야 초코야 당황스럽다 오랜만에 회식하니까 좋네 호락씨 혹시 회사에서 힘들 때 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따끔하게 혼내줄게 당황스럽다 얘가 제일 힘들게 한다 자 자 자 오늘은 눈치 보지도 말고 야전템이나 한번 하지 당황스럽다 얘 신입사원이다 저거 취했어? 죄송합니다 자 자 이 늙은 사장은 이만 빠질 테니까 젊은이들끼리 재밌게 놀다 가라고 당황스럽다 저 사람 술집 사장이다 뭐야 뭐야 자 이거 보세요 사장님이 회식하라고 이거 주셨습니다 당황스럽다 손편지다 사랑하는 사우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당황스럽다 아 벌써 도착했네 아 아쉬워서 어떡하지 잘 들어가고 오늘 잘 자고 내 꿈꿔 당황스럽다 여기 얘네 집이다 오빠네 집이잖아 안 속네 자기야 잠깐만 줄 거 있거든 줄 거? 좀 기다려 아 뭐야 진짜 뭘 또 줄 게 있다 자기야 고마워 당황스럽다 음식물 쓰레기를 줬다 가다가 통 있거든 버려줘 아 뭐야 맨입으로? 아 또 왜 이러지?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이 젊은 사람들이 참 보기 좋네 당황스럽다 내 딸이다 이름이 이 녀석이 내 딸은 놈이야 나 대체 뭐하는 놈이야 안녕하세요 서울의 남자친구고요 의사입니다 당황스럽다 맘에 쏙 든다 하던 거 맞아 하게 사위 당황스럽다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이 사람 쏠 거야 당황스럽다 나도 강도다 야 우리 팀이잖아 어 미안하다 움직이지마 뭐야 경찰이다 손준군이 인지를 풀어주면 너의 요구 상황을 들어주겠다 원하는 게 뭐야 좋아 현금 5천만 원 준비해라 여기 있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바로 주울 줄 몰랐다 아 좀 더 부를걸 가봐 가자고 당황스럽다 다 동전으로 줬다 이씨 장난해 진정해 여기에 네 여자친구가 와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자기 요즘 힘든 거 알아 근데 내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수하자 어 그래 자기야 미안해 자기야 자기야 당황스럽다 내 여자친구다 야 뭐하냐 니네 당황스럽다 양다리인 거 걸렸다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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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뭐라고? 아니 당신 이쁘다고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0주년이네 내가 결혼할 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자 여기 어머 세상에 당황스럽다 고무장갑이다 미친 나 아이구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이구 아 그나저나 당신 그거 들었나 뭐? 옆집 여자 이웃집 남자는 바람 나왔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당황스럽다 그거 나다 하얀틱 바람 핀놈들이 정보를 받아야돼 아이고 우리 들어가십시다 에? 야 시간이 몇 시대 지금 들어오나? 당황스럽다 나 도둑이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어 선생님 나오겠습니까? 응 뭐야 의식이 없잖아 환자 의식 잃을 때까지 대체 뭐 한 거야? 당황스럽다 수면마취했다 내시경 환자라 수면마취한 건데요 그래 아 예 응급환자입니다 응급환자입니다 재수님 위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어머님 잠깐 나가 계시죠 당황스럽다 나 여자친구다 저 여자친구에요 이래 일단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백줄 차지 이백줄 차지 당황스럽다 코드가 뽑혀있다 당황스럽다 너무 열심히 하길래 그냥 받아줬다 그래 응급상황은 이제 넘긴 것 같으니까 환자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영양제 퇴해 예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환자 혈관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다 했습니다 어 당황스럽다 내 팔에 꽂았다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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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머니 저희 못 헤어져요 저희 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사랑? 내가 너 같은 애들 속셈 모를 줄 아니해? 너 그냥 남자 하나 건지고 팔자 고쳐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당황스럽다 하다보니 내 얘기다 하하 아무튼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절대 못 헤어져요 뭐? 이게 하하 하하 당황스럽다 내가 담아졌다 하하 아 뭐야 차가워 뭐야 어머니 아 그만 좀 하세요 정승빈 하하 니가 지금 여자 만날 때니? 너 잔소리 말고 니 하는 일이나 집중해 당황스럽다 나 백수다 하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정말 가만있어 너 두둑히 넣었어 당장 헤어져 아 엄마 어머니 당황스럽다 이 정도면 헤어지는 게 낫겠는데? 수빈아 우리 헤어지자 응?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부장님 지금 내겠습니다 그래 진작에 이랬어야지 아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지 당황스럽다 이거 사직서다 하하 부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인수인계만 잘해줘요 네 아 소라씨 저 USB에 중요한 거 넣어놨어요 네 당황스럽다 야동을 넣어놨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야 정승빈 야 너 이거 좀 힘들다고 그만두게? 야 좀만 더 버티면 분명히 너한테 좋은 날 온다니까 당황스럽다 얜 어제 짤렸다 왜 왔어? 군에 같이 나가 수고하십시오 에이 참 자 이제 간 사람은 간 거고 인사해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장기영씨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해요 당황스럽다 나 이 사람 대신은 부장이다 잘리셨는데요 아 그래요? 당황스럽다 와 족발이네 아 족발엔 또 소주지 엄마 오늘 족발에 소주 한잔 할까? 당황스럽다 얘 고등학생이다 너 재정신이야 너? 너 요즘 공부도 안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니? 성조표 나왔지? 가져와봐 아이 진짜 이거 아유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아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당황스럽다 전교 1등이다 공부 잘하면 뭐해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속만 써니까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아주 그만 좀 해요 이렇게 화만 내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혼만 낸다고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당황스럽다 얘 내 남동생이다 너 빠져 아유 둘이 똑같아 아주 야 누가 엄마한테 이렇게 되들어? 아 여보 아 아빠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만 하잖아 너 엄마가 그냥 뭐라고 하는 거 같아? 너 이거 일기장 뭐야? 이거 뭐야? 지긋지긋한 집구석 어?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당황스럽다 이거 내 일기장이다? 당황스럽다 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어제 경기 져서 그래? 아니 경기 하다보면 질 때도 있는 거야? 힘내 당황스럽다 얘 때문에 졌다? 야 너 때문에 줬잖아 뭘 나 때문에 줘 야 너 때문에 같은 평끼리 왜 싸워? 팀의 승패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파이팅 한번 하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당황스럽다 얘 상다평선수다 속았지? 아 다리 괜찮아? 팀 다 싸워 아 아 잠시만요 예 뿌릴게요 어 괜찮으세요? 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당황스럽다 이거 미스트다 아 아 다시 아파 다시 아파 죄송합니다 다시 갖고 올게요 네 다시 아파 점수는 2점 차 남은 시간은 10초 이 슈트 하나에 우리 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좋아 슈트 아 당황스럽다 말하다 10초 지났다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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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쁜 우리 딸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할 남자를 다 데려온다고 응?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나 그냥 엄마랑 평생 같이 살래 어? 누구 마음대로? 어 지가 당황스럽네 어, 미안 어, 왔나보다, 왔나보다 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대 당황스럽다, 나 택배기사다 박수라 씨, 택배요 아, 예, 감사합니다 택배, 택배였네 문이 열려있네요 어, 오빠, 오빠 안녕하십니까, 설아 남자친구 장경입니다 아휴,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 여기 앉아있으면 내 과일 좀 내올게요 예, 어머니 앉아, 앉아 와, 앨범이네 이야, 귀엽다 이때가 몇 설때야? 이때는 완전 빨개 벗고 있네 당황스럽다 저거 내 사진이다 어휴, 어휴, 아휴, 아휴, 죄송합니다 오빠, 과일 막아 아휴, 여보 우리 설아가 오늘 결혼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네 당신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황스럽다 아빠, 화장실 갔다 엄마, 아빠 화장실 갔잖아, 왜 그래 어, 어, 아빠 제 남자친구예요 뭐?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 애들이야? 나 이기론 반대야 아버님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아 글쎄 절대 안 돼 아빠 허락해 주세요 아버님 당황스럽다 얘 내 친구다 아버님? 나도 결혼 좀 하자 당황스럽다 역시 달걀은 머리에 깨서 먹어야 돼 이렇게 아야 당황스럽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 뭐예요 당황스러운 사람은요 암마나 받아야지 우와 진짜 시원해 보인다 우와 시원하다 당황스럽다 기계가 꺼져 있다 뭐하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시케나 마셔야겠네 아유 맛있다 당황스럽다 이거 내 시켓아 아 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아유 우리 자기 잘생겼어 우리 자기 누구꺼? 자기꺼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황스럽다 아저씨 볼에 립스틱이 묻어있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아 이게 졸업하고 얼마 만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얘들아 안녕 어 순두랑 왔어 야 정순민 너 요즘 잘 나가나 보다 동창회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고 태치 그동안 뭐하고 지낸 거야? 당황스럽다 나 오늘 출소했다 두부김치나 시켜줘 두부 많이 어? 아 나 근데 막잔하고 집에 가야겠다 아 왜? 집에 가서 애 기저귀 걸어줘야 돼 당황스럽다 얘 아들 고등학생이다 아 장난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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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로 잘 마시네 어 야 잠깐만 너네 옛날에 사귀지 않았냐 조용히 해 왜 그래 언제적 얘기를 해 옛날에 잘 어울렸는데 다시 만나봐 당황스럽다 얘 내 남편이다 야 너 취했냐 왜 이러는 거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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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다 맞다 걔 안 온대 누구 아 그 있잖아 그 쪼꼼해가지고 너가 맨날 괴롭히던 애 아 안경 쓰고 땅콩 아 땅콩 오늘 땅콩은 또 옛날 생각나게 해줘야지 여기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내가 땅콩이죠 반가우면 박수 반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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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씨 아메리카노 한잔 아 진짜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매번 저한테 한 번 시키시고 제가 왜 커피 타려고 주식한 줄 아세요? 당황스럽다 여기 커피숍이다 일 안 할거야? 손님 많아 빨리 타 네 죄송합니다 닉네임 핑크공주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로 나왔습니다 핑크공주님 당황스럽다 창피해서 못 가겠다 안 오시네 네 어서오세요 여기 쿠폰 되죠? 네 도장 10개 찍어오시면 음료 한잔 무료예요 네 여기요 당황스럽다 자기 도장을 찍어왔다? 이 도장은 안되는데요? 다음에 올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자기야 자기 먹고 싶은거 골라? 응 저 초코프라페 하나랑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치즈케이크에 티라미쉬도 하나 주시고요 여기 쿠키가 그렇게 맛있대 쿠키도 한 상자 포장해주세요 네 여기요 네 서명해주시겠어요? 아 네 당황스럽다 여자친구 욕을 썼다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여자친구 주세요 여기 당황스럽다 자기야 입대하면 맛있는것도 못먹을텐데 이거라도 먹고들어가 소라야 진짜 고마워 너밖에 없다 당황스럽다 건빵을 줬다? 이거 아내 많을거 같은데? 먹어 먹어 챙겨먹어 아 나 진짜 가기 싫어 자기가 아니면 어떡해 아이고 사내놈이 왜이렇게 유난이야 그까짓 군대 남들 다 가는거야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아빤 안갔다 아빠 뭔지 아냐? 얘기 많이 들었어 어 소라야 나 이제 시간 돼서 가봐야될거 같아 자기야 힘들고 내 생각나면 이 사진 꼭 봐 알았어 당황스럽다 다른 남자랑 찍은거다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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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자 훈련병들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 아쉽게 승빈아 2년 금방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얘도 같이 입대한다 야 너도 가야돼 나도 가야돼?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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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